그러다 보니 트레이닝복을 입는 스킬이 남다르다고 특히 이 남자 절친 모태범 선수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스포츠룹 그래서 준비했다 커플 트레이닝복 그런데 이건 뭐지? 왜 보는 맨에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지?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? 누가 보다 다닐 수 있어요? 아니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다른 컬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시밀러 룩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니잖아 같은 컬러는 아니잖아 솔로들에게 부러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커플룩이란 이런 거다 솔로들이여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커플 되면 우리도 입어보자 메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신을 가꾸거나 자신을 꾸미는 일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단복이나 운동복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표현나기가 힘든데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아입니다 응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응원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실력, 미모, 거기에 마음까지 예쁜 그녀 모든 것에 노력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미인 하하하하 진정한 미인 하하하하